자 이제는 마지막 베스트 5위가 있어요. 마지막 베스트 5위는 제일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또 뭐예요? 복주머니랑 황금 액자. 그러나 복주머니와 황금 액자는 마마궁에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황금 액자와 복주머니는 한 커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에도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 누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복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베스트 5위가 있어요. 마지막 베스트 5위는 제일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또 뭐예요? 이제 복주머니랑 황금 액자. 복주머니 때문에 여러분 속 많이 상하셨죠? 복주머니가 개인으로 이렇게 그분이 만드시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복주머니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사정을 해서 복주머니가 이렇게 직접 수제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빨리 이게 주문량이 끝나버렸었어요. 그래서 못 드렸어요. 그러나 복주머니와 황금 액자는 마마궁에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신축년에 복이 들어가야 되고 신축년에 집안의 애군을 막기 위해서는 황금 액자. 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황금 액자와 복주머니는 한 커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안방에 장롱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평생을 넣어 놓고 복, 재물. 또 여기에 중전마마님이 써준 뭐가 들어가요? 재복 부적이요. 네. 부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아 저거 사고 싶었어요 하신 분 지금이라도 전화하시면 여러분 편안하게 이 복주머니 구입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드렸어요. 그리고 황금 액자도 우리 중전마마 마마궁에서만 여러분들한테 복을 드리는 액자지요. 이 경자년의 황금 액자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신축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을 복을 지켜주고 복주머니가 여러분 가정을 평생을 지켜준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요즘도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마궁 전화실장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베스트 1, 베스트 2, 베스트 3, 4, 5 이렇게 5위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의 고통도 항상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운 점 항상 이 마마궁 중전마마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가정을 좀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또 내가 이 신축년에 책임을 질까 하고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마마궁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행운을 줄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자 이쁜 전화실장님하고 이렇게 촬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전화실장님 이쁘게 봐주시고 저 마마궁 대표 용인충전마마도 이쁘게 봐주시고 누가 이쁜지는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우리 전화실장님 이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싫어요 누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축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새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